서민 교수님, 구선충이 그렇게 위험한가요? 구선충이라는 게 없는데, 분선충 분선충입니다, 분선충 그 똥분자야, 똥분자 분이거든요 분선충 물을 아무 데나 쓰시면 안 돼요 구자령 변호사에 있는 구선충인가요? 왜 그래? 아, 이게 진짜... 이건 조만간 채널 삭제되겠네 어떻게 하죠? 이쯤 되면은 이거예요 얘기해 주세요, 분선충이 그렇게 위험한가요? 선생님, 저거 안 받으시면 안 돼요, 저거 저기, 변호사님 변호사님, 앞으로 대본 있는 것만 합시다